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밴의 쌀과 식료품 브로스트리가 꽉 찼습니다. 오늘 캔 굿즈도 4천개. 지금 차에 반만 신었거든요. 쌀이 120호. 그리고 라면도 10박스입니다. 오늘 세부시티에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산대요. 우리 가족이 있나요? 이 지역에 있어요. 여기 식료는 없대요. 여기 지방에 있어요. 너가 샀던 플라스틱? 지금 샀던 플라스틱? 지금 샀던 플라스틱? 지금 샀던 플라스틱? 지금 샀던 플라스틱? 네. 지금 샀던 플라스틱? 이 지역은 통교로 미시키하고..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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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무신대요. 여기서 주무신대요. 여기서 주무신대요. 대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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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식사를 못하셨답니다? 아, 듣지는 못 들었어요. 이슬람 경각. 아니, 릴리전? 아니, 릴리전이요. 마이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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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릴리전이요? 아, 릴리전이요? 마이자우. 네, 마이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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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가 거프신거에요? 일단 쇠쇠. 마이자. 그 날씨가를 넣어뒤는 곳이야. 마이자우. 이재람이의 완화 GP. 마이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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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어? 나는 밤러 이거 해야지? 네 해야지? 안ittar?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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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가 있대요. 여기 다 주십니다. 부부시니까... 여기 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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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utors에 드는 junt RICHARD ml wah Bach Tcoming wastewater 코가 간러SIB. 새해 이에 면후 thought up his place. 우리 acid thì call балance 거리가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